충청북도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과 도사할 유통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개식용종식법 공포에 따라 관련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2027년 2월부터 개의 식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관련 업소는 다음 달 5일까지 시, 군의 전업 또는 폐업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도내 개 사용 농장과 도축, 유통, 식품 접객 업소는 427곳으로 전국 신고 업소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